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주제는 총선과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냥 우리 옛말로 표현하면 뿌린대로 대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뿌린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가 없거든요. 선거를 조작 안 했는데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근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중심에는 인과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의 인과응보 어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저녁에 있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르헨티나 관련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어제는 뭐 그런 정치 현안이 있는 부분을 제쳐두고 아르헨티나의 풍광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 쪽도 두고면요. 아주 아름답대요. 그런 부분을 한 제법 아르헨티나의 풍광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을 한 10군데 골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쭉 봤거든요. 참 아름다운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고 넓은 나라 남미에서 두 번째 국가도구먼요.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파행을 걸어 가지고 40년대 50년대 지금은 다 고인이 된 사람들이죠. 지금은 다 이제 고인이 된 그런 앞선 세대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절대 빈곤순 이하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천년자원도 리튬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구먼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유럽계의 이민자 후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돼 가지고 참 조상들이 뿌린 대로 인과 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체제에 열광하고 폐론의 이름들 광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지금 와 가지고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저렇게 그냥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뭐죠 쓰레기통에 그냥 폐대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인과응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문화일보의 톱뉴스가 문화일보가 톱뉴스를 다뤘으니까 조금 그래도 아주 악의적인 왜곡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 이제 판세 분석을 공개를 했네요. 국민의힘이 우세가 80군데에서 100군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10군데에서 130군데 경합지역이 24군데에서 64군데인 거죠. 경합지역을 전부 여러분들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전부 지더라도 민주당이 11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합지역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의미를 여러분들 두지 않더라도 오늘 문화일보의 톱뉴스에 나온 이런 판세 분석 21일 기준으로 판세 분석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경합지역이 24군데에서 64군데인데 경합지역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석 정도가 나오는 거죠.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국당하고 합치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경합지역의 64군데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60대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시간을 선거공정성 규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제가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겁니다. 가까운 예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권역에서는 대부분 선거구마다 만 표 이상 정도를 보너스페로 특정 정당 후보들이 다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동작 의뢰 나경훈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붙었을 때 이수진 후보의 만 2천 표가량의 표가 더해진 겁니다. 만 표 정도를 더해주면 경합지역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 경기 인천권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려고 하면 당일 투표에서 최소한 54% 돼요 여러분들 압승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52대 48로 여러분 승리한 지역구도 대부분 다 패배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라든지 나경훈 후보라든지 이런데 후보들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52대 48. 52대 48로 가지고도 못 이기는 겁니다. 54% 내지 55% 정도 이겨야 그럼 55% 정도 이긴다는 이야기는 압승을 해야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해야 사전 투표를 만져도 경합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강남 상구 6개를 2020년 4.15 총선에는 챙겼는데 이번에 어려울 겁니다. 6석 가운데서도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위중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4.15 총선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만지게 되면 완전히 전폐하는 겁니다. 강남에도 이런 6개 가운데 3개 정도밖에 여러분들 못 챙길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는 얼마 정도 조작했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평균 6.7% 이런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수가 이런 100명이면 6.7 표 정도를 뭐죠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를 더해 줬냐 7.86%를 더해 준 겁니다. 4.15 총선이 6.7%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7.86% 정도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 한 만 표 정도를 더해 주는 겁니다. 만 표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하게 되면 그 만 표가 2016년 총선에서 한 뭐 5천 표 3천 표 정도 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정치평론가나 이런 걸 한 사람처럼 그냥 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문과 출신이고 경제학을 했지만 젊은 날에 철두철미하게 계량 분석 숫자 분석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많이 놓고 글 쓰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날에 훈련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들이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분들 분석 보고서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의 200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쿠키민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 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자가 몇 명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기 때문에 그냥 넣고 싶은 처럼 투표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내가 만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는 다 점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세 분석은 여론조사와 달리 아마 문화일보가 두 정당을 취재가 아마 이런 것을 얻었을 건데 경합지역 24군데에서 64군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더블당이 차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략 만표 이상 정도를 보너스로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해 주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수의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윤 대통령이 계시는 2년 동안 어떤 것도 관철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로또 복근처럼 여러분들 출세를 갑자기 하는 사람들은 별로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바닥에 시작해 가지고 외부의 도움 없이 성실하게 인생을 개척해 온 사람들은 빼 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걸 바라지 않고 성실히 사는 겁니다. 뿌린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이 문화일보에 여론조사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정직할 겁니다. 이 결과는 조작이 된 게 아니고 각 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경합지역 이 중요한 겁니다. 경합지역이 24군데 에서 64군데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것까지 조작을 했다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경합지역에 대한 승부가 대부분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상황을 이해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거나 이랬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권순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네요. 이 권순일 씨는 1959년식 또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핵 세력들은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가 어렵게 되고 나라가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가게 되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물론 성자의 역사니까 역사가 왜곡될 수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난국의 중심에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있고 바로 법조인들 법기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근관을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뛰어다니지만 저처럼 이익을 떠나 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훼손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권순일 씨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었고 출시의 가도를 달렸고 1959년 시험으로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 를 나왔으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 이라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 여러분들 중핵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합의치를 이용해서 뒤집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여러분들 권순일 씨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재판거래를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여러분들 살아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다 정리돼서 사건 인 겁니다. 이거를 2년 이상이나 미루다 미루다 와 가지고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도 한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면 김만배 씨가 9번을 만났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판결 대법원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의 여름 선거 무효소송의 재판을 뒤집는 바로 그 여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시점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의 이 김만배 씨는 대부분 이발소를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발소를 갔든 안 갔든 간에 정황을 보게 되면 권순일 씨 여러분들 대법관실에 어떻든 8번 총 9번 중에 8번인가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입국 기록으로. 그리고 그다음 이름 나와 가지고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현직 또 퇴직 그런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권순일 씨야 또 뭘 했습니까 아무 여러분 연고가 없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교수로 갔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석자교수라 하면 누군가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돈을 위탁하고 그 위탁된 돈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봉급을 지불하는 그런 스폰스가 없으면 연고가 없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에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런 법학전문대학원 에 수사를 해 가지고 돈 누가 맡겼노 이런 것만 여러분들 하면 금세 사실 여부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그냥 덮을 수도 있고 그냥 봐줄 수도 있고 그냥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개차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뭐죠.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끌어가 지금 압수수색을 할 그런 여러분들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나 권순일 사건에서 연세대학교 에 누가 스폰스를 했냐 이야기죠. 권순일 대법관에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 에 누가 스폰스를 했냐 돈을. 연세대학교 여러분들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 니까 권순일 씨가 입부가 이런 석좌 교수로 시켜주지는 않았을 거다 . 그거를 지금 아주 유력하게 이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거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거래 의혹을 권순일 압수수색을 그동안 영장 을 3차례나 기각을 했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어렵게 보면 재판거래 의혹 의혹에 권순일 압수수색 그동안 영장 3차례나 기각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기각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 중 한면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판결되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 받고 재판 을 봐준 나라의 국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4.15 부정선거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뭘 어떻게 뭡니까 그냥 뭐 딴 짓을 해봐야 국민들이 얼마나 권력을 불신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사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만배로부터 퇴직 이후에 고문으로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에 권순일 씨의 석자 교수가 가능하도록 누가 기금을 조성했냐 이야기죠. 그냥 권순일 씨 불러가면 뭡니까 한 며칠 조사하면 검시에 나올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스폰스를 했냐 이야기죠. 권순일 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스폰스가 누구냐 이 석자 교수 스폰스가 누구냐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 했는데 혐의 중에서 재판거래 의혹 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수색 을 청구해서 최근에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재판거래지 않습니까 뇌물을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판을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복잡하면 는 연세대학교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누가 스폰서냐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 1년 있는 동안에 권순실 봉급이 어디서 나왔냐 누구 돈에서 나왔냐 이렇게 만 여러분 따지게 되면 검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한 일이지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기술자들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 1년간 봉급이 누가 그것을 스폰서했느냐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좀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준석 시가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 학위증 문제가 그동안 말이 되는데 저는 학위증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학위 관련된 것을 다루는 그런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들도 보면은 입학 졸업 장학금 수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더 레지스터 오버 오피스인가 하는 그런 우리나라 하면 사무처에서 다 담당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되면 그냥 사무처에 문의하면 다 정서 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 서브 전공 복수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복수 전공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스카이 데일리가 2023년 11월 20일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학위 그런 허위 기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한 어떤 사람의 견해가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살아온 경력 가운데서 출생지를 속이거나 아니면 학위 과정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됨됨이를 드러내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 같은 걸 속이면 안 되죠 그런 걸 그냥 뭐 좀 나쁜 학교를 나온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구청장처럼 출마하는데 좀 나쁜 학교를 나왔다 그게 뭐가 크게 문제냐 젊은 날 다른 사람이 여기서 공부를 좀 안 했다 그게 뭐가 여러분들 크게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박사학위가 없다 그러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은 그런 공박사님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쉽지 않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출시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아쉬우니까 거짓말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요지는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간에 젊은 날 공부를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받는 거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청장을 하거나 국회의원 하는데 남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 씨가 10억 내기 건 이준석 하버드 졸업장 인정샷 올리며 한 말 이미 이제 이준석 씨는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클린 선거시민행동회 오근호 대표께서 이걸 이제 올렸어요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 증명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선거관리위원회 하버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이게 허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처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근호 대표께서도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ab는 배출 오버 아체이고 컴퓨터 과학 경제학 졸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발급 번호도 있고 발급 기간도 있으니까 검증 가능한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이준석 씨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2023년인가 이때 하버드 졸업장 여기 보면 하버드 졸업장 리준석의 배출 오버 아트 복수 전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배출 오버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한 겁니다 복수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에 뭐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들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나온 대학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 유니버스티 디그리 서티피케이드 정명서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학위증을 보관하는 이런 프레임을 많이 파네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보니까 학위증은 우리나라로 하면 오피스 오브 더 레지스터 사무처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전공 부전공 그리고 학위증 그리고 졸업과정 학위증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왁왁거리게 되면은 그냥 하버드의 사무처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냥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학부 졸업생이라는 것을 그냥 정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검색해 해결이 될 건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들이 많은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무처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디프로마 리퀘스트 그러니까 학위증서에 대한 증명서를 네 50불입니다 50불 50불 주면은 학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학위증명서는 지금부터 한 30년 30년 한 30년 이상 전에 학위 마치고 첫 직장에 잡을 때 여러분들 그 학위증서를 이렇게 제가 받았던 적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이제 취업하고 나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조직을 안 갔으니까 여기 보니면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팩시밀리로 학위증을 받으려면은 20불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그냥 하버드대학교 여러분들 이 사무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학위증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뭐 50불 주고 20불 주면 금세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게 말이 많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나온 학교 경우에는 이렇게 학위를 증명해 주는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메일 누구고 서티파이어 아마 학위를 인정하는 그런 레터를 발급하는 사람이 앤드류 콜로피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면 해계학부는 벤 란스보더 여기에 이제 이메일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오피셜 서티파이어 바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니까 학위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재 가지고 왜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의 학위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정돈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진화를 하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하버드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복수학위는 모르겠어요 복수학위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학위 증명서에는 그냥 학위만 나올 겁니다 복수학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버드대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하버드대학은 역사가 오래되고 했으니까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라고요 이 점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제가 잘 모르던 거는 아니 발급기강명이 하버드대학이 아니고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조직인가 싶어서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보니까 1993년에 세워진 조직이네요 전국의 모든 그런 고등교육기관에 졸업시행 이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응해 주는 비영리기관이네요 1993년부터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검증하면 의심을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정돈이 되면 이런 의혹은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석동윤 변호사 우리한테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번 이철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이번에 친윤이 공천과정에 일체 개입한 것이 없고 그 정거 하나로 석동윤 변호사처럼 40년 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선과정에서 정리정돈이 됐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아마 출마를 하게 된 거네요 어려운 결정을 아마 했겠죠 당을 나오는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직언거래에 있는 분이니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윤 변호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그 다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윤 변호사 국민의힘 컷오프 이후에 자유통일당 입당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석동윤 변호사를 다뤘습니다 석동윤 변호사가 1960년생입니다 대통령하고 동갑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거의 같이 활동했으니까 친분이 상당히 두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울 송파갑 여당 공천 과정 컷오프가 됐죠 컷오프가 된 다음에 당 승리위에 배기종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어떻게 자유통일당에 들어가 가지고 비례대표 2번을 받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석동윤 변호사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검찰 출신들 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단 입신 출세에 대해서 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법고시를 하죠 사법고시를 하고 또 검사생활하는 시절에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부분 그런 율사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석동윤 변호사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다른 여타 조직들보다도 훨씬 더 기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의원인지 재선의원인지 삼선의원인지 이게 무진장 중요해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그러니까 초선들은 별로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대개 50대 정도에 들어가야 되고 60줄의 이름들 국회의원에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늦은 겁니다 조금 늦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50대에 입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은 67세니까 67세의 초선의원으로 그렇게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석동윤 변호사 입장에서 입원이 마지막인 겁니다 이제 관훈이라는 것이 관훈이라는 것이 그냥 시와 때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이번에 기회가 참 좋았는데 윤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좋았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냥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동윤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입원을 받아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유통일당이 얼마나 이제 전국에서 표를 모을 수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동안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도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게 되면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제 옛날 같았으면 한 사람 정도 꼽아줄 수가 있는데 석동윤 변호사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이제 국회의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비례대표에 한 사람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몫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무 뭐죠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한 사람 꼽은 것이 비례대표에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은 세상 표현을 들면 죽서 가지고 뭐 다 줬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 정리 정도를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석동윤 변호사의 출사의 변입니다 출사의 변인데 보시게 되면 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도 변호사로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입은 자유통일당의 입당과 비례대표 출마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중대 성부입니다 마지막이란 이야기죠 시간으로 보게 되면 60대 초반 1960년생은 뭐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죠 이번에 그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 있는 물론 뭐 67세가 돼서도 요즘에는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석동윤 변호사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본인이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대통령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두 분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신경은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공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책임은 윤 대통령이 대부분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면 톱기사에 조선일보 톱기사에 천안함을 함께 둘러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반국가 세력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크게 실려가지고 반국가 세력의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과 경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든지 외국 조작 선동에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막아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수경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상태라면 한국의 건강한 양식을 찢은 분들이 대부분 선택을 그래도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아는 그런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판 자체가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의 선거를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들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은 가장 최고의 생문은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는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선거를 앞둔 지름 18일 정도 전에 반국가 세력을 발볼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뜬금 없는 것은 물론이고 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은 저렇게 천상뉴스처럼 잘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행동을 저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그냥 먹게 생겼는데 지금 와서 반국가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분이 뭐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신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사전 투표를 실제로 몇 명을 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만큼 제3의 장소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에 인쇄 날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투표지를 위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을 발을 어떻게 여러분들 못 붙이게 할 겁니까 그거 보면 참 제 입에서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렇구나라는 말이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절로 나오죠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집에 좀 탐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에 뭐 변기가 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당장 여러분들 그냥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맡겨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변기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물이 새는지 이런 걸 또 관찰하고 규명해보고 누구 함께 맡겨야 될지 그런 걸 찾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전선에 여러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불을 만들었는데 기여한 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박킹이 여러분 느슨해가지고 오일이 샌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해부해가지고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 생겼는지 그래서 이런 관련 엔지들이 다 투입해서 날밤을 여러분 세가지고 이 부분에 이런 박킹을 뭐로 가면 된다 그렇게 엔지니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서울법대 출신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됐는데 그 선거 조작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엔지니어들이 하는 백만 분의 일도 여러분들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내 입에 절로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을 반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두 분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국가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씻겨놨더만은 뭡니까 어문 짓이나 팡팡하고 지금 와가지고 선거가 18일 남았는데 반국가 세력을 반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국가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선거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선거판이 한 뭐라고 할까요 한 4, 50도 정도 기울은 것이 아니고 거의 거꾸로 기울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와가지고 뭐 무슨 그게 안 좋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습니까 밥값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밥값을 세상에 났으면 밥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크게 이런 훌륭한 성년군자를 바라지 않더라도 밥값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예의고 자기가 낳아서 자란 조국에 대한 예의이지 않습니까 밥값 밥값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턱없는 이야기들 하니까 한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최후 방어선 사수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병화 주노루의 대사를 지내셨던 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시국하고 선거에 대해서 오른소리를 자주 하시는 이 배진영님 필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배진영님께서 나라 걱정하는 그런 글을 기고를 했네요 핵심 메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할 때 그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고 대단할 것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놓친 것 같은데 그건 참 잘못된 일이 아니냐 똑같은 일로 미구나 고구나 이번 총선에서 만일에 대표를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느냐 윤 대통령은 안전하겠냐 탄핵당하지 않겠냐 그러니 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기고를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 아주 글을 잘 쓰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 전 대통령만 외과 수술적 타격으로 권자에서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정상적인 헌정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내전 상황에 대해 무식한 자였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권력을 지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촛불 행명을 내쉬어 가지고 모든 것을 밀어붙였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원장담했다 그리고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정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윤 정권이 출범하자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윤 대통령과 그의 척근들은 그들이 상대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잊어버리고 인연을 허송했다 이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지 국민들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까지는 여러분들 인도하거나 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물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는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었죠 대통령에게 없어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그냥 본인이 마이웨이로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좌파에게 유리하게 기울이진 운동장임을 망각한 철없는 환상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여론이 좀 호전될 때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기울이진 운동장 차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선거판이 기울이진 거죠 그래서 글을 쓰신 분도 선거판이 기울이진 부분에 대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좀 작용화됐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좌경화계 밑바당에는 선거를 작용해야 된 것은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판이 이름 기울이진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안 하시는 겁니다 이종습 황상무권으로 선동이 시작되자 선거판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말았다 벌써부터 4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죽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 예견된 결과지 않습니까 다 예상된 결과였고 혼전상태의 여론을 조성하다가 한 달 전등도지름부터 슬슬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가 특정 이벤트를 여러분들 기획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발생 전후로 해가지고 여론을 확 뒤집었다가 그 결과에 맞는 선거 결과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그게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실행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반복되어 온 것 그걸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누가 일을 안 했습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지 국민들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배진영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물론 해야겠죠 이번에 좌파 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그들이 점잖게 의회 민주주의를 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야당 및 그 동조 세력의 대표 후보들 가운데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수당의 힘을 믿고 탄핵 후퇴다를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박지원 등은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윤 정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본 후에 다음 대선의 승리를 모셔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2017년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를 그냥 주워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본인 예상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막강한 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나서겠습니까 보호하려고 나선다 하더라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자초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번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절단 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제도화하는 자유가 삭제되고 사람 중심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겁니다 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다만 배진영 님의 아주 뛰어난 그런 통찰력의 하나 부족한 부분은 저는 훨씬 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이 권력을 정당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2년 동안 허송세울로 보냈고 국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모았다 그 문제를 덩안히 했기 때문인 거죠 그건 뭐 이런 뻔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파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김재중 노무현 시절에 싸웠던 우파는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고 그 시절 20대 30대였던 청년 우파들은 싸움에 지치고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의 트라우마와 우파 정권의 홀대 때문에 냉소적이 되어버린 5060대의 생활인이 되어버렸다 한국인들이 많이 변한 겁니다 지금 저 세대 이 사람들은 저항하는 정신을 갖고 있고 저항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일은 한국인들에게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저항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채울 앞에 장사 없다고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한국인 자신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부러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가 규명될지 안 될지는 저는 반반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배진영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그냥 장악당한 사회가 한다 동의하죠 사회가 이렇게 많이 그냥 좌편향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죽는 길이거든요 모두가 뭡니까 열린 사회가 달려가는데 배가 불러가지 여러분들 역주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하시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선거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연 대통령이 함구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진로나 장방이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크게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냥 쿨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또 해법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받았던 사상적 세례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피해의식 열등감 정오심 그래 좁은 식견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시간이 없음 그럼 젊은 날 가졌던 생각 본능적인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중국계 그냥 세세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제적인 정책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차전 이재명 왜 중국을 찝쩍거리나 아니 뭐 중국을 찝쩍거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세세 이러면 되지 그냥 죽어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다운 여러분들 생각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뭐 크게 배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각하고 순발력이 뛰어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무슨 식견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왜 중국을 찝쩍거리냐 대만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안보 방음악 득텍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왜 여기에 주둔해야 되냐 다 빼가야 되는데 다 일본으로 가면 되지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남하고 협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앞으로 갈등이 많겠습니까 미국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타격을 받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계관과 이런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수십 년 정도 향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일과성거나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다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본인이 왜 중국을 찝쩍거려 마구 말한디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오면 그냥 새새 고맙다는 듯 대만에도 새새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냐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가 왜 개입하냐 대만의 힘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도대에서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에 한반도 안부가 훨씬 나빠졌다 러시아가 북한하고 손을 잡고 더 가까워졌어 군사기술을 제공한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하고 과도하게 갔냐고 강경증만 하다가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받다 우리가 여러분들 서방하고 여러분들 길을 같이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뭐 3만 명 5만 명이 왜 죽어줍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뭐 수준 이 정도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한 강대국의 침략과 점령이란 아픈 역사를 겪어본 한국의 제1량 단항 대표로서 강대국의 무력친구의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 적절한 인식인가라는 문제가 대표될 수 있다 뭐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식견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간 선거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나라를 지배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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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